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크림스턴 마스터스 포럼에서 회원과 고대 가족 여러분 내상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입니다. 오늘 약 10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증상, 감염 경로, 또 지금 이번 가을에 대유행에 대한 예측,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사실 시작은 작년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우한,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계질성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가 WHO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제보건협약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불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 계질성 폐렴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라는 건 크라운, 왕관. 여기 왼쪽 보시면 밑에 둥근 한 120나노메터 크기의 둥그런 구형의 또 표면에 돌기가 있습니다. 왕관 모양이라고 그런 거죠. 소위 왕관 바이러스다. 크라운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크기는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작고 또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원래 갖고 있다가 중간에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때는 박쥐에서 사양고양을 거쳐서 사람으로 왔고 2015년 우리나라 5년 전에 중동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컸었죠. 그때는 박쥐에서 역시 낙탈 거쳐서 사람이 감염됐고 이번에는 역시 박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중간 숙주가 천산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천산갑을 통해서 특히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 한 구퉁이에 야생동물 시장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요리해 먹으면 복도 많이 온다. 또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좀 수천년의 전통적인 하나의 야생동물 섭취 습관이 있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인체 감염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감기에서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세 가지는 다 박쥐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신종이다 보니까 인류 대부분이 면역이 없습니다. 일단 노출되면 발병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날 첫 환자가 WHO 보고되고서 물론 중국에서 논문에 의하면 작년 11월 중에 아마 환자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환자들이 집단 발생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입니다. WHO에서 팬데믹 선언했고 전 세계적으로 426만 명 확진자와 거의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세 대륙이 가장 많은 환자가 생겼는데 중국은 가장 처음에 환자가 많았고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발생이 돼서 다시 유행하는 게 아니냐 걱정은 있는데 어쨌든 남미, 아프리카, 지금 오세아니아, 호주 다 전 세계가 환자가 생기고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6.9% 상당히 높죠. 그래서 코로나19로 21세기 팬데믹,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지금 빌게이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노출이 되면 대부분 발병하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5월 13일 현재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중국에서 여행차 들어온 50대, 53세 여성이 초등학진 환자고 2월 18일에 31번 신천지 환자를 기점으로 대구, 경북에서 크게 유행을 했었죠. 거의 7천 명 가까이, 경북까지 하면 8천 명 이상 큰 유행이 있어서 2월 말, 3월 초에 큰 위기가 있었고 특히 2월 29일 날 하루 확진자가 909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았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추적하고 환자 치료하고 해서 많이 안정세로 들어섰다가 지금 5월 초에 5월 6일 날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한 순간 다시 이태원에서 집단 발생이 생겨서 지금 다시 유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1일 확진자가 10명 안팎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은 순간 지금 다시 집단 발생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 현재 확진자는 1만 962명 그중에서 9,695명이 치료받고 퇴원을 했고요. 지금 1,800명 정도가 아직은 병원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는 259명 그래서 치명률은 2.36%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치명률인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일찍 치료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의료 자원 수준으로 이렇게 치명률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가 한 치명률이 3% 여자가 한 2%입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남자가 여성보다 치명률이 높습니다. 아직 원인을 잘 모르는데 그것이 담배 피우는 원인인지 남자가 더 많이 펴서 그런 건지 아니면 ACE 리셉터라고 하는 바이러스 침투 리셉터가 더 많아서 그런지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거의 28%는 20대입니다. 20대가 많은데 증상은 없지만 활동력이 반경이 넓다 보니까 가장 많은 환자는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은 지금 10대, 20대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 넘어가면 치사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60대에서 2.7%, 그 다음에 70대 11%,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26%일 정도로 고령자, 그 다음에 만성병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치사율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암 환자 이런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 무증상부터 중증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대부분 82%는 경증이고 중등증입니다. 뭐 후유증 없이 제보는 잘 낫습니다. 물론 2, 3주 정도 걸리지만. 그렇지만 한 15%에서 20%는 중증 폐혈이 없네야지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일찍 치료받고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와 같은 중증 환자 치료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환자들을 검사하고 집단 발생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증상 환자가 굉장히 많다. 신천지 경우도 75%가 무증상이라는 거죠. 신천지도. 지금 이태원에서도 보면 30% 정도가 무증상이고요. 의외로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아무 증상 없이 지낼 수가 있다. 문제는 무증상 환자들이 또 전파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아주 무서운 사실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임상경과는 일단 바이러스 확진자와 노출이 돼서 확진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비말로 노출이 되는데 잠복기가 2 내지 14일입니다. 평균 노출하고 5일 정도의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급성기에는 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흉통이 있는데 특히 5일에서 7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요. 초기에. 그때 많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 정도의 회복하는 경증 사람은 회복으로 가고 폐렴이나 중증 환자들은 7일에서 10일 사이에 폐렴이 오고 대개 2주 내지 3주 사이에 사망합니다. 또 2주 내지 3주 지나면 경증 환자들은 회복하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 지금 회복한 후에 재양성 환자들이 지금 3, 400명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추시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은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주로 열나고 기침, 흉통, 호흡곤란, 인후통, 콧물 이런 감기 몸살 증상 독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독감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로우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있고 예방 백신이 있는데 코로나19는 없다는 점에서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코로나19의 경우에 위장관 증상, 오신구토, 복통, 설사 우리가 식중독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기타, 특히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그냥 피로하거나 기운 없거나 헛소리하거나 식욕부진하거나 이 브이트기적인 증상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서는 좀 더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 폐렴이 소견이죠. 반수 이상의 폐렴이 있고 혈액검사를 하면 백혈구, 림프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게 특징이고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는 올라가는 게 또 특징입니다. 확진은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로 확진을 하고 또 항체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냐. 감염 경로를 알아야죠. 이게 코로나19가 호흡기로 호흡기 점막에 염증을 익히고 폐렴을 익히니까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비말이라고 하는 5마이크론 이상 크기의 드라플렛, 비말이 기침 재채기하면서 대개 1, 2미터 이내로 이렇게 중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기침하는데 1, 2미터 안팎에서 대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침 재채기 튀는 비말이 눈이나 코나 입으로 직접 쏘이거든요. 그럼 직접 감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중력 때문에 이렇게 2미터 이내로 떨어지는 건데 또 아니면 악수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전해주고 그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또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신천지의 종교 집회나 아니면 콜센터나 아니면 우리 이태원의 클럽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1, 2미터 이내에 수사를 한 1, 2시간 이상 식사도 하고 여기에서는 환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이 비말이 떨어지질 않고 실내에 떠다니면서 이것이 마르면서 크기가 작아져서 에어로졸이 됩니다. 5마이크론보다 작은 에어로졸이 되면 2미터 이상, 3미터, 4미터, 10미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전파가 됩니다. 에어로졸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 콜센터, 클럽, PC방 이런 데서 다수 환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비말 전파가 에어로졸 전파로 돼서 더 많은 환자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무시 못하는 것이 기침 재채기를 하면 비말이 탁자나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나 또 손에 묻어서 문의 손잡이를 열고 나가면서 문 손잡이에 또 바이러스가 묻어요. 이게 포마이트라고 하는 건데 환경 내에 바이러스가 오염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환자가 지나가고 나서 이게 이제 겨울에 건조하고 추운 날씨는 일주일까지도 바이러스가 환경에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지나간 그 환경에 몇 시간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만지면 그 손으로 눈, 코, 입을 또 만지면 감염되는 거죠. 이게 간접 접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전파 경로가 크게 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접촉이라는 것은 악수를 한다. 포옹을 한다. 키스를 한다. 이태리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이태리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포옹을 인사를 포옹으로 하는 와중에 루틴인데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 씻기를 자주 하고 싱크대 없은 손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호흡기 비말은 우리 기침 에티켓 팔꿈치 안에다 대고서 기침함으로 해서 주로 주변에 비말이 퍼지지 않게 하는 기침 에티켓 또 마스크 착용 지금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인데 본인이 걸렸을 때 남한테 퍼뜨리지 않는 기능도 있고 본인은 건강한테 주변에서 혹시 환자로부터 기침 재채기로 코로 감염되는 걸 막는 비말 또 전파도 막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이 환자일 때 주변에 퍼뜨리지 않는 거 본인은 건강한데 주변 환자로부터 혹시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지금 KF80이나 또는 덴탈 마스크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간접 접촉은 환경, 컴퓨터 키보드나 탁자나 문손잡이 이런 데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어서 여기에 60% 이상 알코올 솜이든 아니면 희석된 락스로 표면을 거즈로 해서 밀면서 꼼꼼하게 닦아야지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경로를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예방법을 딱 숙지하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2월 말, 3월 초에 대구, 경북 큰 유행이 있었고 소강상태에 있다가 지금 다시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발생이 돼서 지금 늘고 있는데 학교도 개학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자꾸 발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름은 크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고 방역당국이 또 노하우가 쌓여서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내보단 실외에서 활동을 하니까 또 환자 발생이 적은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가을에 큰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시나리오 1, 2, 3를 지금 보여주는데 시나리오 1은 대구, 경북과 같은 유행이 이렇게 계속 몇 차례 있는 겁니다. 결국 인구의 60 내지 70%가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기면 소멸한다는 것이고 또는 백신 접종으로 해서 인구의 60 내지 70%가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끝난다는 것인데 백신은 올해 내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내년 중반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런 여러 번의 유행파가 있을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봄에 한 번 크게 유행을 했지만 가을, 겨울에 크게 유행이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때도 10월 말, 11월 초에 대유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잖아요.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도 있었고 늦었지만 백신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특히 수도권의 인구가 2,500만인데 대구, 경북의 10배입니다. 수도권에서 크게 유행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지금 우리가 미국, 뉴욕이나 이태리, 영국에서 보는 의료 시스템이 감담을 못하는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인공호흡기, 에코모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이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당장의 집단 유행도 막아야 되지만 가을에 대유행을 대비한 의료 시스템 대비 병실, 병상, 의료진, 소모품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될 것이다. 비상계획을, 컨티너시 플랜을 제대로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방역을 잘했다고 여러 가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가을 대유행을 지금 대비할 때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대구, 영북의 유행을 겪고 나서 소규모 유행만 있는 거죠. 100명 안팎으로, 200, 300명 안팎으로 이렇게 소규모 전파 사례가 있는 거고 크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없는 상황 그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좀 오히려 낮다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항상 위기나 신종합병 대유행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repare for the worst, 가장 최악을 대비하고 hope for the best라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후원자님과 고대 가족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진행 중이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실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족 여러분 넘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